여러분. 이게. 우리. 우리. 많이 줍니다. 많이 돼요. 우리에게 이 집 밀려가. 불안해드려야겠죠. 함께. 외쳐보겠습니다. 국물의 성격만명. 엠픽이 치료. 우리. 보내다. 보내다, 보내다, 보내다. 국민에게 태어나가는 육성들을 보내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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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붙시원한 자동으로 국민들이 지금 현재 3년에 달고 있는 저희들과 공주자들이야 우리의 소원자 다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하는 이래야 여러분 박수씨 영원의 대추 이번에 한국국민들 중 우성들부터 빨리 공연에서 훈련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훈련했습니다 박상우 영수! 동일하는 굿 중리를!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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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